자 대놓고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직에서 빨리 물러나세요 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대놓고 하야를 주장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하야를 주장한 것인데요. 누구였을까요?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전광훈 목사가 대표죠. 지금 한계총회. 네 근데 얼마 전에 시국 선언문을 통해서 하야를 주장해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 김민지 기자 오늘은 정말 대놓고 하야를 주장했다면서요? 네 오늘 2시에 여기 프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발언에 관해서 철회하는 대신에 더더욱 그런 큰 주장을 했는데. 오늘 모습이군요. 네 문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그런 기자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곳에는 정광훈 목사를 또 지지하는 지지자들도 한 200여 명 함께 했다고 하는데요. 전광훈 목사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이대로 가다가 대한민국이 없어질지도 모른다. 또 촉불 시위를 통하여 혁명을 통해서 대통령이 됐다고 그렇게 강조하니까 촉불 시위보다가 한 명이라도 더 모이면 그만둬야죠. 자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전광훈 목사 대표 회장인데요. 글쎄요 박 의원님 이게요. 오늘은 시국 선언문 때도 논란이 있었는데 오늘은 공식적으로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했기 때문에 특히나 성직자가 말이죠. 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런데 저분은 관심을 가져주면 줄수록 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언론에서 관심을 갖고 정치권에서 저분의 발언이 논란이 되면 될수록 본인 나름대로 더 강도 높은 그런 정치적 행동을 하지 않을까 싶고 이미 한기총 내부에서조차 회장의 자격이 없고 성직자로서의 자격이 없다. 물러나라. 목사직도 그만두라.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쯤 되면 저분은 종교인으로서의 어떤 발언을 하는 게 아니고 거의 정치적인 발언을 거침없이 하고 있는 거고 그거는 우리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이 재정분리의 원칙에도 어긋날 뿐더러 상식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저런 전광훈 목사의 대통령 하야 주장이라든지 대통령은 빨갱이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누가 동의하고 수긍을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저는 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갖는 게 최선의 대책이 아닙니다. 차라리 그냥 관심을 끊어야 된다? 네. 그런데 김민지 기자, 이 전광훈 한기총 회장이요. 청와대 앞에서 무슨 또 단식까지 한다면서요? 네. 대통령의 하야할 때까지 청와대 앞에서 캠프를 치고 릴레이 단식 기도를 진행하겠다 했는데 사실 이게 한 사람이 여러 날 단식하는 게 아니라 방식을 두고도 좀 논란이 됩니다. 여러 사람이 하루씩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 24시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과연 단식이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의 모습입니다. 이거는요. 전광훈 목사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청와대 분수대 앞이죠, 지금? 도착해서 1일 릴레이 단식 기도를 진행하겠다라는 걸 발표하는 장면인데요. 글쎄요. 이게 점입가경입니다, 김 교수님. 그렇습니다. 사실은 태극기 집회에 열성적으로 참여하시는 기독교 분들 많이 계세요. 다 개인적인 또 자기의 정치적 의사표현이기 때문에 충분히 존중합니다만 저분은 지금 한기총이라고 하는 이른바 한국기독교총련합회라고 나름대로 조직의 수장으로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 지금 관심을 갖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기총의 대표장으로서 한기총의 전체적인 공론화와 어떤 의견의 어떤 일치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의 의견으로 대통령 하야 발언을 하면서 지금 문제가 시작이 된 건데 저는 교회에서 성직자가 자기 교회에 온 성도분들한테 정치적인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지 않는 게 불문율입니다. 어떤 총선이나 대전 앞두고도 그렇게 한 목사님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저분은 아주 대놓고 지금 대통령 하야와 대통령 하야를 위한 금식기도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딱 두 가지만 요구하고 싶네요. 하나는 아까 오늘 기자회견에서 촛불에 나왔던 사람보다 한 명만 더 나와도 하야하야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될 때까지 좀 기다려주기로 합시다. 그러니까 천만 명보다 한 명만 더 나오면 하야를 한다고 그러니까 천만 명 서명운동이 되면 그때 한 번 뉴스로 한 번 아이템을 해주시고요. 또 두 번째는 릴레이 단식기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떠오르는 게 예전에 성직자들의 사회에 대한 저항은 독재와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유신시대 때 우리의 기독교 운동에서 정말 유신 독재에 저항하기 위해서 몸을 불살라가면서 탄압을 무릅쓰고 저항했던 분들이 계세요. 지금이 그런 시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떠올랐던 게 단식입니다. 단식이라는 건 목숨을 버릴 과거로 그때 군사독재에 저항했던 겁니다. 그런데 릴레이 단식 이거 많이 듣던 거 아닙니까? 과거에 우리 한국당이 패스트잭 이후에 릴레이 단식한다고 간헐적 단식으로 또 비아냥 받고 그랬잖아요. 왜 저런 모습을 보입니까? 정말 제가 볼 때는 일단 성직자로서는 정말 좀 해선 안 될 부분까지 너무 나은 게 아닌가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전광훈 목사가 대표 회장으로 있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내부에서도 이 전광훈 목사 행보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고 하네요. 한기총의 비대위 대변인입니다. 김인기 대변인인데요. 잠깐 목소리 듣고 오시죠. 제가 볼 때는 전광훈 목사가 한기총 회장이 된 거든요. 지금 내년 총선도 다가오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한기총 회장에 출마한 것이지. 그 사람이 정말 어떤 한국교회를 위한 연합작업을 위해서 한기총 대표가 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전광훈 목사의 과거 이력을 저희가 좀 살펴보니까 이 전광훈 목사가 그동안 기독교 관련한 정당을 창당하는데 수차례 참여한 전력이 있더군요. 그리고 네 차례 총선거, 국회의원 선거에서 원내 진출 시도를 해왔습니다. 실제로 지난번 2016년 총선에서 이 득표율이 2.63%였어요. 기독자유당이었는데 2.63%를 얻었기 때문에 당시에 한 3% 정도만 얻었으면 비례대표 한석을 얻을 수 있었던 그 수치에 근접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박 의원님, 전광훈 목사가 뭔가 어떤 계속 끊임없이 뭔가 여의도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개인의 여의도 진입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보수 개신교를 배경으로 정치세력화를 시도합니다. 정치세력화. 그런데 과연 그게 우리 개신교 교인들의 지지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 거며 더 나아가서 우리 국민들의 지지를 얼마나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시도이고 굉장히 위험한 행동을 저는 하고 있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바는 전광훈 목사의 이딴 저런 무리한 발언이 알려지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공당이 그런 발언의 부적절성에 대해서 지적하고 비판을 했는데 유독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는 그에 대해서 아무런 발언 없이 이런 방법 없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황교안 대표를 향해서 세 번째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덕담까지 했다는데 그런 전광훈 목사와 또 한기총 그리고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의 친밀감이 저런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 침묵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지 그런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전광훈 목사가 대통령 하야를 처음으로 요구했던 시국 선언문이 나왔을 때 오늘 말고요 그 전에 그 당시에 지금 화면에 보여지고 있는 것처럼 저 4당은 전광훈 목사 하야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 당시 한국당 같은 경우는 사실 전 목사 하야 발언에 대해서 직접적 반응은 없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것도 지금 한국당이나 황교안 대표가 처해있는 딜레마입니다. 딜레마다. 저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주지 않고서는 지금 30%대로 정당 지지도 올라갔다 지금 20%대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연을 확장하고 중도로서의 많은 이른바 스윙보터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그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저렇게 전광훈 목사 같은 저런 식의 어떤 극우적이고 좀 강경한 입장들에 포위가 되는 한 더 뻔해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황교안 대표도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을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또 선교사 자격증도 가지신 분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기독교와 개신교의 지지를 받는 건 좋으나 그 중에서 너무 극단적인 주장하는 쪽과 너무 친해진 모습이 보이니까 황교안 대표 스스로도 딜레마 상황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 부분을 정리해주는 게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정광훈 목사가 제가 그래서 취재를 한번 해봤더니 저분이 저렇게 나서가 정치적 발언을 또 태극기 집회에 가서 발언하는 걸 보면 처음 시작은 기독교를 탄압하고 종교의 자유를 없애려고 하면 어떻게 북한은 우리가 가만히 놔버려 둘 수 있느냐. 그러니까 북한은 종교의 자유가 없고 우리 기독교를 말살을 하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의 인권 탄압과 종교 탄압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을 해야 된다. 이 주장을 하셨던 분이래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OK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북한 선교를 하거나 기도를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상황에 들어와서 굉장히 강경한 정치적 발언을 쏟아놓거나 아니면 어떤 하야흑 운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건 좀 결이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저렇게 기독자의당까지 만들어서 2. 몇 프로의 지지를 얻었던 분이라고 한다면 혹시라도 황교안 대표를 또 엑스면으로 삼아가지고 지금 원예지 출근구 이런 게 아닌지 정말 의례스럽습니다. 좀 구분을 했으면 좋겠어요. 북한 선교나 북한의 그런 참담한 상황을 개선하려는 그 의지는 알겠으나 저걸 너무 지금 연장이 돼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상 한국판에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정부를 조금 구분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광훈 복사의 대통령 하야 파문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저는 60초 1분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